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숨 쉬실 수 있어요? 혹시 앙 다치게 조심하세요 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의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롤러코스터라는 곡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분 들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힘찬여자 도봉순의 조회 요스티였던 두근두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대표를 했는데요 3차 경영곡이었던 뱅뱅 들려드리고요 같이 놀아주세요